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토마토 토마토 모종 파모종 그 다음에 가지 모종 이것도 고추 모종 방울 토마토 모종 가지 모종 요거는 쑥갓 쑥갓 모종을 샀어요 심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와 이수 금방 금방 그래서 풀이야 풀들을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 나무들을 살리려고 해도 없잖아 상태방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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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물이 엄청 많다니까 나미의 마리의 마리의 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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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고추를 심어야 되는데 한번 고추를 심어 놓을까요? 아무것도 안 심겨 있는데 고추하고 고추를 심어 놓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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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ت 고추를 심어 놓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기가 끼워봐. 못 끼우겠어. 내가 갔다 갔다 할게. 아니 그게 뭐 운동되고. 운동하려고 와서 하는데. 왔다 왔다 하면 힘들다 그러면. 말도 안 되지. 주말 농장 운동하려고 하는 건데. 식물도 보고 운동도 하고. 그런 재미로 주말 농장을 하는 거지. 너무 좋은데. 이렇게 해가 안 돼. 이렇게 해가 안 돼. 이렇게 해가 안 돼. 이렇게 해가 안 돼. 이렇게 해가 안 돼요. 이렇게 해가 안 돼. 아멘 아이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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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꽂아줘요. 실 가져와서 실로 다 묶어줘야 돼. 되꽂아서. 말하지 말지. 왜 말을 했어. 그냥. 뭐 말을 하지마. 꽂아줄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해야지. 이건 뭐야. 토마토. 얘는 방울이. 요것들은 중간도 맞고. 찰령아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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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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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개, 12개, 13개, 14개, 15개, 고추가 15개네. 오늘 이거 하여튼 이걸로 여기가 고추밭이고 저기가 상추밭이고. 오늘은 이걸로 땡. 일단은 가지가 12개, 토마토가 12개, 고추가 15개 심어놓고 일단은 미리 말툭을 박아놨습니다. 그리고 상추밭이고 상추를 잘 자라고 있고요. 당귀도 잘 자라고 있고, 우리 딸기가 꽃들이 막 피고 지금 딸기가 막 달리고 있어요. 상추밭이고 상추밭이고 상추. 또 종류대로 쭉쭉쭉쭉 다시 먹고. 오늘 심은 게 이 쑥갓들. 쑥갓. 그다음에 대파. 주말농장은 한두고랑만 사왔는데 두고랑이 됐어요.